네, 김콩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어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법은 약간 좀 목에 가시 같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딱 뭔가 약간 불편하고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신경 쓰이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까지 될 정도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들으시면요. 그래서 어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이 여러분 머릿속에 딱 잡힐 겁니다. 그걸 지금 확신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어법은 우리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거 어법 얼만큼 해야 돼? 그 책 다 해야 돼? 그 어법 책을 딱 산 다음에 어법 책을 다 공부해야 되는 건가? 내가 기출문제 풀어보니까 여기서 다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실 텐데 그게 좀 어느 정도는 맞아요. 우선은 현재 우리나라 평가원에서 냈었던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관계사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은 다 비슷한 정도입니다. 퍼센트를 따지면요. 관계사가 전체 문제에서 한 70% 차지해요. 대단히 많죠. 과반수가 넘어요. 그래서 어법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나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 다른 건 모르겠고 짧은 시간에 이 부분만 내가 공부한다면 어느 부분을 공부했을 때 가장 효과가 가장 높을까요? 라는 질문이 생기신다면요. 그냥 단연코 과반수가 넘는 관계사만 집중적으로 확 해버리세요. 그게 아마 제일 효과가 많을 겁니다. 현재 그래서 대한민국 수능의 어법은 관계사라다. 관계사다. 이렇게 말은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관계사와 준동사 또는 관계사와 도치 또는 관계사와 수일치의 융합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는 게 최근 경영이니까요. 관계사를 제일 열심히 하시는 게 시간 대비 효과는 제일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얘네들 나머지 하나, 둘, 셋, 네 개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최근에 기출문제 5년 좀 길게 봐서 10년을 보더라도요. 5가지 유형에서 가장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을 하고 계셨던 시중에 있는 어법책 사면 막 두꺼운데 이거 다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어느 정도는 맞다. 그건 제가 인정은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의 착각에 대해서 좀 이제 여기서 좀 바로 잡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좀 이 영상에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어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갖고 있는 착각은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는요. 어법이 한 문제다라는 착각. 그거를요. 여러분이 빨리 깨셔야 됩니다. 어법은 한 문제가 아니고요. 어법은 여러분 몇 문제냐면요. 다섯 문제예요. 다섯 문제.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 들으면 이제 킹콘은 숫자를 못 세는구나. 인간이 아니라 동물이어서 숫자를 못 세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법 다섯 문제 많아요. 어법 선택지 다섯 개잖아요. 확 느껴지죠. 무슨 얘기 하려는지. 어법에 대해서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거나 게시판에 있는 글을 보면요. 학생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요. 감으로 해서 답을 찾으면 맞추는 일이 많대요. 맞는데 틀린 일이 종종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감으로 풀면 안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어서 선생님이 어법 강의 들어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감으로 풀어도 뭐가 되겠어요. 제대로 왜 그런지를 따져야 되는데요. 제가 평가원 교수님은 아니지만요. 그냥 평가원 교수님들이 냈었던 문제를 계속 오랫동안 보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는 바로는 어법이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 이유는 선택지가 다섯 개이기 때문에 다섯 개의 선택지에 대해서 어법 내용을 얘는 왜 맞고 얘는 왜 틀리고 라는 걸 다 따져야 되니까 사실은 다섯 개의 어법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문제 하나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어법 문제가 두 개다. 그럼 열 개의 어법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게 너무 지나치게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법을 한 문제밖에 안 내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상상은 합니다. 축축. 아시겠죠? 어쨌든 그건 좀 저의 상상이고요. 어법이 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여러분의 착각과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법은 다섯 개라고 보셔야 돼요. 다섯 개의 지문에서 다섯 개의 어법 내용을 물어보잖아요. 공부량이 꽤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좀 여기서 깨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힘약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니잖아요. 다섯 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두 번째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에서 벗어나세요.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해야 합니다. 이거. 특히 지금 이제 뭐 상대평가 절대평가 이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한번 생상을 해보세요.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80점대 후반인데 어법을 맞췄으면 90점 올라가. 참 아찔하고 끔찍한 순간이긴 한데요. 해야 하나 말아야 되는 거 말 자체가 이게 학생으로서의 신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무조건 어법은요.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어법을 하세요. 어법은 다섯 개의 지문을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문제가 좀 있어요. 이거를 이런 말씀을 어디서 누가 하셨는지 아니면 학생들이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데 그거 잘못됐는데요. 어법을 공부하면 독해에 도움된다. 저거 아닙니다. 이거 지금 어법과 구문을 구별하지 못해서 이런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법이라는 건요. 그냥 앞에 있는 이 단어니까 얘 이 단어랑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를 써줘야 되느냐라는 측면이죠. 그 문장에 해석을 해서 어법 문제 푸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어법이 독해된다. 그래서 독해의 기본을 하기 위해서 어법을 하고 독해를 한다. 이런 학습 방법은 좀 잘못된 거고요. 그게 아니라 구문을 하고 나서 그게 독해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착각하시는 분은 어법과 구문을 구별을 못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어법한다고 독해에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되진 않아요. 구문을 하시는 겁니다. 구문. 그래서 구문으로 독해고요. 이게 이건 아니다. 이걸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착각에서 좀 벗어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별표를 쳤습니다. 여기는 이제 특별한 제목을 안 붙이고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별표를 친 건데요.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구별하면서 머릿속에 확실하게 인식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어법은요. 여러분 형태만 봐도 답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어법 문제는요. 그 문장 해석을 해서 얘를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명사의 수일치 같은 건 반드시 해석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형태적으로 찾아야 되는 거는 너무 많죠. 어쨌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학교 선생님의 강의 있죠. 그리고 이제 학원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이 미리 문제를 예습해서 풀어서 아 나는 형태로 풀었는데 선생님도 형태로 푸시나? 그러니까 어떤 게 발생하면 안 되는 거냐면요. 자기는 해석해서 풀었는데 선생님은 형태로 딱 푸세요. 그럼 여러분 그 접근 방법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 풀 때 나는 정답 3번 했다. 그런 풀이 과정이 자기랑 선생님이 맞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어떤 문제는요. 형태로 푸느냐 해석으로 푸느냐가 둘이 나뉘고요. 종종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딱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잡아 놓으세요. 어떤 문제는 형태와 해석 접근 방법이 기본적으로 두 개가 있으니까 선생님하고 내가 얼만큼 맞느냐 이걸 좀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따 내가 포스트잇 붙인다라는 얘기를 좀 하긴 할 건데요. 어법은 이해의 영역과 암기의 영역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암기라는 걸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자동사 이런 건 수동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수동태에서 무조건 틀리잖아요. 그 다음에 사형식 동사 이거는 뒤에 간목, 직목이 나와야 되는 이런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암기라는 게 그래요. 평상시에 늘 암기하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문제 풀기 전에 암기해서 풀고 문제 풀고 나서 까먹고 사실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어법을 공부를 할 때는요. 이 페이지가 이해의 영역인지 암기의 영역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 전날 암기하고 그 다음날 시험을 봐야 되는 거겠다. 그럼 암기해야 되는 파트는 이렇게 포스트잇을 좀 붙여 놓으세요. 그래서 시험 전날, 시험 당일날 그 포스트잇 붙어있는 페이지만 보면서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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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암기하고 보네. 이렇게 해서 이걸 좀 구별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당연히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들 강의를 듣고 해석지를 보고 해설지를 보고 질문을 하고 다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좀 구별을 하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 어법은 이제 그 기억력에 대한 문제인데요. 어법을 인강으로 해야 되느냐 현강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단연코 제가 추천을 드리지만 무조건 현강을 먼저 하시고 인강으로 복습을 하시는 게 그냥 최고의 좋은 방법입니다. 이건 선택제 구별이 없어요. 이거 할까 이거 할까 그게 아니고요. 현강을 들을 수 있으면 무조건 현강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선생님의 인강을 패스를 통해서 계속 복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현강은요. 압축된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압축된 시간에 꽉 드러나요. 짧은 시간에 빨리 한 바퀴를 돌릴 수 있단 말이죠. 맨 처음에 한 바퀴 돌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한 바퀴 돌리는데 시간이 이만큼 걸리잖아요. 그럼 두 바퀴, 세 바퀴 돌리는데 시간이 훨씬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우선 현강으로 처음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냥 다른 과목 공부하다가 아, 어법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 다시 한 번 희미해지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선생님의 인강을 한 번 쫙 돌리면서 몇 배 속 속도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로 돌리고 이걸로 복습해라.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정답과 오답.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요. 여기서 제가 아까 어법은 한 문제다. 선택지가 5개니까 각각의 선택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얘기 부분인데요. 이 정답과 오답에서요. 그냥 정답이 자기가 3번을 했는데 내가 생각한 3번의 내용과 해설지의 3번이 맞았다. 그럼 패스. 그러지 말고요. 내가 고르지 않은 것도 왜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지와 선택지. 그러니까 선택지 5개를 다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건 왜 정답인지 왜 오답인지. 이게 평상시에 여러분의 체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정답 3번이지 하고 3번만 설명을 하고 나가신다면요. 아니면 학원 선생님이 그러신다면 교무실을 쫓아가가지고 나머지 선택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맞나요? 이렇게 약간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알았죠? 늘 머릿속에 업법은 한 문제가 아니라 다섯 문제다라는 걸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참 민감한 부분인데요. 이거 좀 여러분한테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눈 똑바로 뜨고 얘기할게요. 업법은요. 셀프 스터디가 안 되는 영역입니다.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영어 업법책 원서로 본 적 있으시죠? 안 봤으면요. 한번 실험해 보시면 되는데요. 영어 업법책이 한글로 해설해놓은 업법책보다는요. 영어 원서로 된 업법책이 훨씬 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요. 영어 내용을 한글로 전환하면서 의미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어 업법이라는 건요. 그거를 굳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형용사 부사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말은 외국인은 모르잖아요. 지나가는 외국인한테 두유노 관계대명사 이러면 몰라요. 릴레이티브 이러면 알겠죠. 이런 것처럼요. 굳이 그 단어 그 업법에서 쓰이고 있는 그 단어 자체가 한글 뜻으로 전환되면서 손실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이미 그 업법에서 쓰이는 단어 자체를 잘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대부분의 업법책들이 해석을 해놔요. 그래서 그냥 혼자서 책만 가지고 이 말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상당히 무리가 있고 힘듬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는요. 업법은요. 무조건 강의를 먼저 들으셔야 돼요. 아까 형강을 듣고 인강을 복습하는 것하고 똑같은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업법은요. 혼자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강의를 먼저 들으세요. 이거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책으로 셀프 스터디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저 다섯 가지 꼭 구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 얘기를 하고 이제 업법에 있어서 제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 건데요. 봐봐요. 형용사부사 파트 같은데 한번 가보세요. 제가 참 적어봤는데요. 이게 센스라는 단어 있죠. 그거의 파생어들이에요. 센서블 센서티브 센슈얼 이 세 개의 단어가 센스의 파생어인데 여러분 머릿속에 이 세 가지가 확실하게 구별이 되십니까? 지금 이거는 현명하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피부나 신경이 아주 예민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성에게 매력을 이끄는 섹시한 어트랙티브 야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 단어가 확실하게 구별이 되거든요. 이게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딱 듣고 어딘가 이렇게 여러분이 필기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필기한 게 며칠 지나면 머릿속에 남아있진 않고 필기했다라는 것만 그 사실만 남아있지 머릿속에는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형용사 부사 파트에서 그냥 딱 한 세 가지만 들은 건데 이런 페이지를 포스트잇을 붙여놔야 된다고요. 네 번째가 지금 업법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암기해야 되는 거에 포스트잇 붙여야 된다는 얘기했었죠. 그래서 업법 책에는요. 포스트잇이 덕지덕지덕지 붙어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형용사 부사 파트에서 이런 거 붙여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제 두 번째 이건 이제 자동사 타동사 파트인데 많이 들으셨겠지만 뭐 이여동사 사이에는 대명사는 무조건 중간에 껴야 된다.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대명사를 중간에 끼면 안 되고 이렇게 빼야 되거든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그거는 왜냐면 이게 자동사인지 자동사인 경우는 중간에 대명사를 못 껴요. 갑자기 업법 수업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자동사인지 알아야 이런 업법이 되거든요. 자동사 타동사에 대한 구별도 어느 정도 암기는 돼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모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평상시 하는 모든 공부는 시험날 폭발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시험 평상시에 공부잖아요. 그래서 폭발력을 갖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포스트잇을 많이 붙여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공부하면서 늘 이해하는 거에서 멈추지 말고요. 이거는 내가 나중에 한번 꼭 봐놔야 되겠다. 이런 거 이렇게 붙여서 시험날 보셔야 된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업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네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이 얘기 허투루 한 얘기가 아닙니다. 꼭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평상시 자신의 공부에 적용하셔서 좀 들으시고 있는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넌 도대체 그 중에 하나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한번 밑줄 한번 쳐 봐라 라는 얘기를 물어보신다면 저는 단연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다중에는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업법에 대한 김콩 생각 이었습니다. 자 우리 강의에서 만나고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